안녕하세요. 멘토 성교장입니다. 저희는 사장님을 전하러 일본에 들어왔고요. 또 미야견에서 봉사와 복음을 전하러 달려왔습니다.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고요. 또 여기 남하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, 고성교사님에서도 기도해주시고 여기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많이 기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멘토 1번 파이팅! 파이팅! 단장님 거꾸로 서요. 거기서, 거꾸로 서. 한 번, 한 번 볼게요? 예, 예. 왜 이렇게. 오! 됐습니다.